호호호호호 터졌다 이 판은 그나마 최근에 했었던 판 중에 가장 조합은 좋아. 진짜 아까 그 피들 진리언 싸이온 룰루는 역대급이었어. 자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 정글 이블린 상대로 갈게요. 아우 시작이 좋구만. 일단 탑은 이러면 숨통 좀 트이니까 이제 하체 쪽으로 움직이면서 게임 풀어갈게요. 야씨 이블린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게 어딨어. 싸워보자. 안 되려나? 나이스. 어 이블린 이거 탑쪽에 올라간 거 봤으니까 드래곤 먹으면 되겠는데? 나이스. 아 야 이게 죽어. 아 진짜 미친 이씨. 개같이 부활.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진짜. 이블린 미친 저 건방질 시끼가 자꾸 내 정글을 먹고. 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당할 수 밖에 없어. 저 지금 조명소서 그냥 빠져야겠다. 아하핰하하하. 오 얼마나 짜증날까. 호오오오오오오. 터졌다. 아아. 와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진짜 살벌하게 때렸다 방금. 쟤 좋아. 쟤 좋아. 말끔하구먼? 마지막까지 핑 찍고 나가는거? 제재 자 안녕하세요 이번판은 정글 카사스 상대로 갈게요 갑시다 정글 카사스 납배드? 아이고 야 잠깐만 야 이거 미친거 아니냐? 안 돼 제발 벽 야 지벽에 지가 깔려서 못나왔다 와 이게 이렇게 되네 잠깐만 이러면 굳이 내 정글을 먹을 필요가 없지? 카정 들어가야지 야 에헤이 야 애니비아 벽이 아까부터 자꾸 나를 살려주는데요 야 이거 카소스 멘탈 많이 나가겠다 어 이게 내 킬이네 나이스 아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eh 하하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카소스가 굽을 쓴 적이 없었구나 아 이거 약간 아쉽다 아우 슬로우는 어쩔 수가 아 너무 아깝다 복수해줘 너무 허무하게 두 번 죽었네 아이고 아깝다 이게 하위티어에서는 피들이 여전히 쓸만하긴 한데 하위티어에서는 여전히 쓸만하긴 한데 상위티어에서는 조금 빡세여 아 와드면 와드라고 말을 해주던데 어? 어 그러네? 전령 잡기만 했네 왜 안 먹었지 어? 나이스 딱 지금이다, 써렛 나올 타이밍 우와, 잠깐만 제대? 이거 그냥 그 초반 아랫밟게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대승해버렸다